자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. 우리 울산 아리랑 김현석 씨 모셔가지고 먼저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십시오. 자 빨리 오십시오. 자 이사 드리고요. 박수 국물을 배안고 바람찾는 무료 사람 찬다른 오르다를 닫아주던 그 손길이 내 인도같은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놓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 겨울이 속은 일도 대화 강렬해 내 남은 숲들은 그대로 있네 어느 곳에 점을 두고 나를 잊었나 나를 나를 잊었나 부러운가 그 약속에 내 접촉이신 그 날 가치절이 울어주니 이 모시려나 아 울산 아리랑 아 아 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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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